올림픽 대표팀 GK 김동진입니다. 사실 안 아픈다고 하기에는 거짓말이고 일단 골키퍼라는 포지션은 온 몸을 다해서 막아야 하는 직업이고 또 공이 어떻게 됐든 간에 골대에 들어가지 않게끔 얼굴이든 다 막아야 하는 게 골키퍼기 때문에 저는 원체 몸이 좀 튼튼해서 두바이랑 카타로 와서 두 게임을 치렀는데 일단 여기 와서 킥미스가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적응을 해서 킥미스를 줄여가면서 경기 템포에 더 빨라질 수 있는 그런 점에 대해서 도움을 주고 싶어요 목표는 일단 실점을 안 하는 거고 모든 저희 코칭스태이나 저희 23명 선수들에게 안정감을 보여줄 수 있는 든든함이라는 수식어가 붙을 수 있게끔 더 좋은 선방들과 안정감 있는 플레이를 보여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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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